안녕하세요. 언어 반복 학교입니다. 반복적인 영어 듣기로 영어 실력을 더 향상시켜봐요. 오늘은 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생활영어 50문장입니다. 그럼 시작해봐요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듭니다. 이것은 전화위복의 계기일지도 모른다.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. 다 너의 상상이야.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사람 속은 모른다.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?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해서는 안 된다.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. 나는 베로니카라는 세례명을 받았다. 난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어. 눈치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눈치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눈치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정말 못 봐주겠네. 태몽을 꾸었다. 태몽을 꾸었다. 그녀가 멀리 간 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. 그건 딴 얘기다. 힘든 경험을 통해 어렵게 깨달았어요. 김 군은 늘 무표정한 얼굴이야. 어쩔 수 없다. 그분은 조상 집에 갔어요. 그분은 조상 집에 갔어요.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긴다. keep a fox in the chicken coop. keep a fox in the chicken coop. 내가 내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게. 그 때가 정말 그립다. 어디 가서 욕이나 하지?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.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. 뒷북치지 마세요. 3달러에 상당하는 물건은 어떤 게 있나요? 당신하고는 말이 통하는군요. 담배 좀 빌릴까요? 진찰받을 차례가 되시면 호명을 하겠습니다. 그것은 일석이조이다. 그것은 일석이조이다. 저의 차가 더 이상의 경쟁이 있습니다. 그것은 일석이나 롱이 사례가 되었습니다. 그것은 일석이 사례가 되었습니다. 법원의 차를 압류당했어. 찌통이 너무 심해요. 헷갈려 저는 식성이 까다로운 편이에요.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어요. 이 식사는 나무랄 데가 없다. 제인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다 너 때문이야. 오늘 귀찮게 하지마 나 피곤해. 그 여자는 막무가내야. 3판 2승으로 합시다. 비가 올 것 같군. 비가 올 것 같군요. 내가 알게 뭐야. 바가지 좀 그만 긁어라. 20년 공부 도로와 미타불. 이게 좋기는 뭐가 좋아. 자 이제 됐다. 그분은 안 가보신 데가 없습니다. 식은 죽 먹기였지요. 누구 구두를 더 닦아야 하죠. 요즘 절어라. 요한에 whose else should I be polishing?